계란찜 계란찜을 하는데 보통 계란찜을 집에서 먹으니까 김치 남은 거, 어떻게 남는 거 그 묵은지를 갖다 생굴을 집어넣어서 계란찜을 갖다 뭔지 한 번도 안 먹어봤지만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 굴을 최대한 좀 피하려고 하거든요 왜요? 굴이 정력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드셔야지 더 이상 좋아지면 안 돼가지고 와이프 전화번호 전화해서 남편한테 이야기하는 말하고 우리 여자들끼리 한 말 또 틀리거든? 오! 제대로 걸렸어! 이렇게 당황하는 거 처음 봐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또 происsek 국제 이승한 남편 인사 아이들끼리rem 달걀찜에 넣어 익히면 비쥬얼도 값 맛도 값! 굴 묵은지 달걀찜 완성! 오늘 뭐 먹지? 매주 월요일, 목요일 같이 해볼까요?